성공을 정해야 되고요 저희 이제 12점 내기로 점수 진행이 되고요 이제 듀스 룰 있습니다 듀스 룰 있고요 저희 이제 복식이지만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영어 쓰면 0점 됩니다 0점 되고 그 서브권 넘어갑니다 오케이 아시겠죠?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0점 되는 거고요 한 명씩 무조건 번갈아 쳐야 돼요 아우디는 무조건 그냥 제가 무조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성공을 정하겠습니다 저 성공을 정하겠습니다 몇 점 내기인가요? 12점 내기입니다 12점 내기 이제 하면 안 돼 오케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김찬현 선수 김찬현 선수 서브 들어갑니다 김찬현 선수 김찬현 선수 대전 그리고 저희는 정신교기가 아닌 만큼 약올리기 가능합니다 약올리기 가능 시작부터 1점 쉽게 제 손에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입니다 계산 하셨어요? 계산 하신 거comm? 쏠보아 맥에서 2대1 어? 방금 효수소영이 암을 낫는데 안 아 맞습니다 아 안 안 인 인 하셨고요 다시 0대1부터 시작합니다 자 0대1부터 이 분은 계산하면 시우 상대니까 감사합니다 이 분은 뭐라고 하셨죠? 그렇지만 점수를 따로 했어 편집에 IN 크게 적어주세요 IN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IN이라고 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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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 말이 곧 법이다 고심도 서두 방금 지훈 선수 M I C E 했습니다 다시 게임 시작합니다 형 나와 좋아요 아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2대1 오 나와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탁구멍이 변함으로 오는데 이거 완전 엣지에 걸린거거든요 자 이거는 호영이 맞았기 때문에 정수 인정 가겠습니다 3대2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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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시작하셨구요 3대0 3대0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 공격권 우리가 갖는 건가? 네 맞습니다. 정말 이길 것 같아. 자 파이팅 검축에 서브 들어가세요. 오 방금 진짜 묵직한 거 하나 날아갔어. 이거 나섰다. 좋았지? 형만 믿어. 형 무슨 잘했다. 자 4대2 시작합니다. 내 공격 받아봐. 한영이한테 줘볼게. 그렇지. 잘했다. 좋아요. 그럼. 자 5대2. 우리는 형 고령한테만 주면. 허무하게. 허무하게 5대2. 자 스웨프 형. 날이 났어 가자. 친구. 친구. 진정해. 진정해. 아직 울리지 않았어. 5대3. 찬양아. 아직이야. 5대3이에요 5대4. 잘했어. 형. 흥분하시가. 자 지현욱 선수 서브 넣었습니다. 자 지현욱 선수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요? 네. 아주 좋습니다. 오늘 뺏겼구나. 보여줘. 어. 난 보여줘. 자 쇼미마 추가. 쇼미마 추가. 쇼미마 추가. 아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진짜 없었어. 옐로? 제가 못 들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. 방금 노란색. 노란색. Y. L. L. O. W. 자. 옐로우. 옐로우. 자 아이스크림. 자 7대0. 자 다시 서브권이요. 조금 더. 추워. 영호. 네. 그러니까요. 네 7대0. 자 방금 김찬은 선수 OK 실행했습니다. OK 실행. 야. 야. 이게 과연 등기가 있을까. 점수명인데. 다시 0대0. 0. 1대0. 1대0. 아아아아아아악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저 0수금 같은 데요? 정우고 하기 있나요? 네. 괜찮습니다. 좋아. 1대0. 자 2대0. 2대0. 아아. 아아악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아. 아아. 오케이 안 돼. 아아. 아아, 박근혜 선수. 오케이 진짜 부지럽다 부지럽으라고 뭐하냐고 부지럽다 내 전략이었어 다시 I can speak English